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! 참 맛있네 네, 네, 네. 맛있다 초코를 찍으면 더 달아? 응! 더 달고 처음에는 초코맛이 올라와 점점 씹을수록 마시멜로우의 맛이 나와 나는 초코를 듬뿍 찍어서 초코맛이 진짜 맛있다 초코맛이 진짜 맛있다 치즈 마트 이번엔 작은거 큰거랑 작은거랑 맛이 좀 다른가?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대박 맛있는데? 벤이가 지금 이걸 녹여서 발라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